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연락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똑같이 뭐 그대로야 난 너가 없을 뿐이야 똑같이 뭐 그대로야 난 너를 바르고 싶어하는 건 똑같이 뭐 그대로야 난 너가 없을 뿐이야 똑같이 널 여전히 널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건 그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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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다가오는 연락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